신명기 31장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영어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영어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루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저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이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칠년 끝에 곧 정기면제 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를 경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께서 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의 언약계를 매는 내 윗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폐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리야 너희 집하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주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우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배로다 내가 여호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유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죄한 백성아 여호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파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집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호리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내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저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하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놓게 한 연고로다 여하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곳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 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둘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세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곶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의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이마리로다 여호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같은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예로다 여호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루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 편 모합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일화하니라 일라수되 여하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주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예로다 루베는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루하니라 일라수되 여하여 유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라수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해서 시험하시고 무리반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이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하여 그 지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라수되 여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하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포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하여는 일라수되 원컨대 그 땅이 여하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문하세의 천천이로다 스블론에 대하여는 일라수되 스블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라수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짓는도다 그가 자기를 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훈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라수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라수되 은혜가 족하고 여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라수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관옷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이 여와께서 길라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이에 여와의 종 모세가 여와의 말씀대로 모합당에서 죽어 백불 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합 형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파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는 여호수아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